마경 풀굴링크상 이 스트리밍 영상은 271리부터 내가 300리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끝까지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원술영상 요렇게 일부러 여기서 극기진심 발동 안했어 음 발동 안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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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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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잭은 날리는 일은 없어. 어? 아, 이걸 만나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안 보여. 아, 안 보여. 아, 수요네. 짠하네. 아, 안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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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갓난이다. 갓난해. 안양 문추. 안양 꼬추. 안 양 꼬추. 랩의 상완선을 빨리. 모일 때 마다 올려야겠구만. 아, 아, 아직 30개. gardens climber. 개갓네, 정말. 아니아니. 아이잉 아이잉 이제는 아껴야겠다 아 그거 해야지 아잇 자꾸 이걸 눌러 아무래도 붉은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적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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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시간 무적시간이 무적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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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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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 끝 야 마지막은 10개씩 줘야지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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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.. 어? 나 이.. 극기진심을 걸어놔서 그래 걸면 안 돼 처음에는 어? 이거 병신같지? 아니 아니 아이씨..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험해 마제금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 천재관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오나라 오나라 시리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나올수도 있는데 감령 아.. 인간퇴사자 나왔다 ㅈ같네 우와.. 에미시발이네 이거 ㅈ같네 마제금 내서 바꿀수도 없고 오오.. 진행도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마제금 써야되요 아.. 개 엿같은 에미 18게임이네 아우.. 칭찜 수영 저쏘 제역 주유검이야? 아우.. 왜.. 간장하게 된다 아우.. 스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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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태사자가 웬알이여 아.. 아.. 안보여 안보여 아아.. 오케이 하니 3 간력 나오면 진짜 웃어버린다 나오지 마라 어 뭐야? 어 이게 왜이래? 와 나 이거 시바 송건인줄 와 마제금 다 날라갔네 송건 저 개십조빨인데 왜 여기서 개 미친 아 개십창년같은 새끼들이 미쳐버리겠네 나오는 하 참 붙으면 안되는구만 아휴 진짜 아 아니 이게 쑥끄만 됩니다. 어 이거 왜기래 안보여 안보여 아 울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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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더 나올텐데 야 감염은 아이고 흔들어 마제금씨 몇 개를 날렸는데 겨우 3개 주는 저 인성보소 열몇개 날리고 3개 얻었네 어휴 인간 태사자 껴있는 보스전을 했으면은 적어도 아휴 인간 말종같은 이 팀민자 호러새끼들 다 갈아버려 아이 모일때마다 이거를 사야하는게 이게 너무 개같네 정말 용류 이거 항아리 아 4개밖에 없구나 내가 이거 게임 잘못했나보다 아 매직기 빡센데 이거 여기서는 안 빡세금 여기서는 안 빡세금 밀리는걸 좀 해왔는데 누구냐 그 다음 장보 그 다음에 와 감령이네 감령이네 감령은 연습많이 감령이네 감령이네 Estate 감령이네 아우 k- level jer 내가 너 연습 많이 한 거 알지? 오우! 뭐야! 오케이 또 나오냐? 그니까 아니구나 좋았쓰 4회차하고 5회차를 노히트로 클리어한 극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놔가지고 연습 안 해놓으면은 마제금을 겁나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모험하지 말자 아 토어즈야 안 보여 보여 흥분의 또 연습보수전이야? 뭐 이런게 다 있냐? 허저무기는 그냥 연습삼아서 한번만 써본적이 한번만 써봤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런 막영이 쓸만한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못써서 그런지 후딜에 선딜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거 하나 더 나올 하나 더 나올라나? 아 맞네 위나라 시리즈니까 아 이런것적 없었음 허저무기 이거 호치자 호치 이거 호치는 갖고 있을텐데 호치가 없냐 아 아니 호치중에 이거 이거지 방랑비추 맞나? 이거 종류별로 그냥 8성짜리는 일단 갖고 있긴 한데 저걸 쓸일이 있으려나 어 맞다 이거 그거 안했구나 내가 급기진심 아 아 아 어 나 미치겠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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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죽으면 뼈아프니까. 마제금을 한 번 정도는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애들이 좀 힘드네. 아 얘네 아 내 무기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템을 떨구지 않네. 나중에 마제금 한 천 개씩 있고 그러면 지금은 모이면 레벨 상한선을 써야 되고 모이면 써야 하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언 조각 모아서 무의 업그를 하고 그래야겠네요. 여기 있는 거 뭐야. 아잇 아잇 뭐야 쟤네 또 혼자 가겠네. 혼자 가겠네. 아잇 아잇 오케이 저쪽도 길이 있는데 아 흑호다 코랑이 주시면 하는데 와 이거 갑자기 날아오는 어이 황오네 막 아 웃어 나이스 상자 아 이거 그거 안해놨는데 아이 그냥 먹자 이런 굵직한 애들을 좀 잡아줘야 팔성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 막혀있네 아까 내가 여기서 어디서 오케이 용유의 항아리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아 이거 느낌이 안좋은데 아 레벨 384 한성까지 갔네 개간대 정말 이거 해야돼 아 이제 그만쓰자 안되겠다 해보자 어차피 랭크가 56이니까 대충 무기는 이걸로 아 왜이래 아 미친냐 아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굵직한 애들 아닌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kay. 아, 이게 왜 맞아? 아니요. 아니요. 얘만 있는 게 아닐 텐데. 그렇지. 여기 말고도 여기 애들 좀 있는데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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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 횟י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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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ychological oh I'm glad 이거 먹으려고 하지 에이 그냥 그만 먹자 288리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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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382에서 멈추는 거야? 간당간당하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 잠깐만. 진짜 가겠네. 안녕. 아 예신인데. 끝. 여기 290리였네. 아 맞아. 그럼 또 추가 보너스 한 40개 50개 얻겠다. 여기 290리였네. 190리였네. 190리였네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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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극기진심을 발동 안하는 게 낫겠는데 지금 레벨 20밖에 안 되니까 괜히 죽으면 마제금 날아가면 좀 곤란하니까 와 얘네들 33이잖아 미치는 거지 이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91 291 30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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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1 301 301 302 302 31 30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 또 그거야. 40개밖에 안 남았어. 50개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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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남았어. 와 나 미치겠네 와 와 이거 뭐야 방금 저거 무슨 패턴이야 잘 못 보던건데 아 감명이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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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제금 쟤네들한테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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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와아 아 어메 힘든거 아.. 인성..뭇.. 아.. 마제금을 날리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그냥.. 씨부래.. 손가락에 담아서.. 아.. 힘들어.. 야 얘 300리까지만 하자.. 너무 힘드네요..와.. 아유..이 개같은 년.. 아.. 영유성 식도염이 있나? 이 여자 왜 이렇게 목소리가.. 면붕 초대의 길이야.. 총나라 시리즈야? 이리 꺼지고 아 이거 왜 야마가 마지막 반평이네 아 아 아 아 아 뭐 시클럽까 했다 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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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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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utiliser 아멘 맞나보네 얘가 강적인데 위나라에서 아이 이런 미친? 못보듬 패턴이다 복보듬 패턴이다 으악 뭣 또 나오나? 장료네? 와 미쳐버렸구나 아야야 끝 이 정도면 마제금 이 정도면 마제금 다섯 개 주는가 보소 인성 무엇 인성 무엇 다섯 개 다섯 개 어 눈 아파 아이 타이밍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저거 뺐다 어 얘 패턴이 왜 돼 이거 거의 300리에 도착한 것 같은데 298리 그거네 아 또 486 그거네 음 마재가 몇 개 없으니까 족같네 와 이거 뭐 이 시발년들 잠깐만 도망가야겠다 왜 이렇게 족같은 상황이 연출되냐 몸에 큰일날뻔 했네 아이 개 역같은..잠깐만 쟤를 어떻게 잡지 아이 냥하자 아이 냥하자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아이필탈 아이필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저쪽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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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300이니. 아 힘들어. 이거는 그걸로 해야겠구나. 여태 그걸 안 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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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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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